신나는 여행지 다음에는олж note 잘 되요? 그냥 병되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 필요하니 기다리세요 features 만만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 자 폼이 왔어요 여러분 폼이에요 폼 그러니까 제빠링팔licher 자, 지금부터 시식 시간이 있겠습니다 예으로! 어 הק 요구름, 내가 처음 싸본 샌드위치 예к 랩도 처음 해봤다네 다 샌다네 지금 큰일 났다네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커트리. 오, 썰려, 썰려. 아, 세상에. 이건 내가 싼 다이어트 샌드위치. 예, 예. 맛있겠죠? 예. 자, 어머니 먼저 하나. 앉으세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혹시나 싱거우실까봐. 매운 핫소스. 짱이다. 나 핫소스 좋아하는데. 싱거꿀을 떠나서. 한 번 먹어보고 안 맞으면, 쳐드릴게. 팝콘. 오, 좋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걔는 양이 더 많은 거고, 샌드위치 양이 더 많아. 그나마 나는 좀 여쭤본 거. 세상에. 웬일. 아기야, 이게 뭐야? 오, 너무 좋아. 봐봐. 오, 미안해, 미안해. 오, 미안해, 미안해. 달별이 거의 있어. 어때, 할미? 맛있어. 억울해? 맛이 없어도 맛있다. 그런 거야? 아니. 매운 걸 원하시면, 쳐드시면 돼요. 할미는 매운 거 싫어해요. 맛있어. 아니, 이런 빵을 어디서 팔아? 이거 직구했어요. 인터넷으로. 이거 독일 거래요. 저도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빵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빵 같지 않은 게. 괜찮은데? 흥밀빵이라서. 다리별이도 좀 이따 까져줄게. 응. 나도 한번 먹어볼까? 나 여기다 소스 좀 뿌려줘 보세요. 오케이. 근데 이게 조금 매워요. 응, 상관없어. 근데 물을 향이라서 살아난지. 어, 상관없어. 한번 먹어봐. 먹어보고 괜찮은데. 오케이. 이양. 마치 케찹 뿌린 거 같아. 색깔은 케찹이나? 깜짝 놀랄걸. 맛은. 이게 다 다이어드싶음이라. 어허. 맛있다. 아, 선배님 거는. 응. 딸기 반쪽. 빠라라 반쪽. 응응응응. 맛있다. 아유, 이렇게 다이어드하면 하겠다. 개들도 주인을 잘 만들어야 돼. 내가 가끔 듣는 소리가 우리 집 개가 되고 싶대. 그럼. 얼마나 좋아. 수술도 싶지? 아유, 이거. 근데 개들도 처음 샀고. 진짜. 살짝과 다른 게. 네, 맞아. 근데 선배님 잘못 가면 신경으로 바로 가고. 그러니까. 안 그러면 1m에 묶여서 살아야 되고. 우리 상팔자. 우리 상팔자. 우리 상팔자. 누워있어 거기. 응. 우리 상팔자. 누워있어 거기. 응.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해야 하지. 됐어. 거기 앉아. 응. 별이 거기 앉아 있어. 응. 까자줘. 까자줄까? 응. 까자줄까? 응. 별둥이. 응. 오케이. 옳지. 가져가서 먹어. 응. 별둥아. 별둥이 일루와. 야. 응. 앉아 먹어. 응. 발둥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응. 아이고. 똥꼬 밑에 이런 거 다 붙이고 다녔잖아. 응. 발둥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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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하게 냉이를 던지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열심히 냉이와 쑥을 캐는 저 여자는 누구인가? 그녀는 바로 정주나 안주나 이점주 전혀 관심이 없구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